가상화폐 투자 단타가 좋은지 장기 투자가 좋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업비트 사이트를 통해서 보겠는데요. 일주일 가장 많은 상승률 상위 코인 보시면 버즈코인이 600%입니다. 그리고 레드코인이 200% 코모도가 200% 일주일에 가장 많이 오른 코인들이 대략 한 200%에서 600%로 올랐습니다. 1개월 보시면 버즈코인이 1000% 레드코인이 400% 3개월을 살펴보겠습니다. 문화코인이 600% 버즈코인이 400% 아인슈타인 놈이 384% 6개월을 한번 보겠습니다. 버즈코인이 500% 아인슈타인 놈이 190% 입니다. 이제 1년으로 가보시면 엄청난 결과가 나타납니다. 1년으로 가시면 버즈코인이 4만% 아인슈타인 놈이 약 7000% 크로스톨 코인이 8400% 퍼백스가 7600% 입니다. 여러분이 하루에 100% 상승하는 코인을 1년에 365일 100% 상승해도 36500% 밖에 안됩니다. 그래서 1년 장기투자 했을 때 4만% 이상 나오는 버즈코인을 보시면은 장기투자가 답인지 장투가 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. 그럼 버즈코인의 가격을 보겠습니다. 4만%가 올라가지고 한국돈으로 188원 입니다. 188원을 4만으로 나눈다면 가격이 얼마일까요? 아주 천문학적으로 작겠죠? 이상에서 가상투자, 가상아폐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